요! 생방송으로 새롭게 유니얼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 채팅으로 봐도 아 벌집을 건드렸다. 이제 센서님 이제 채널 날라가겠다 이런데 제가 사실 이거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쪽에서 난리를 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다뤘어요. 일부러 이제 채널 터질 거 같고 그래가지고 또 대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안 다뤘는데 이번에는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성 인권.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 인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기껏해 한 300년 정도 그 정도 됐는데 사실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여성들이 이제 참정권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그쵸. 벌써부터 약간 그분들이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진정해보자고 얘들아. 다들 알겠지만 참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참정권이 뭐냐면 정치를 참여하는 권리잖아. 그게 다 남자들한테만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이제 진짜 일부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런 거 때 태어났으면 참정권 없었을 거고 이제 진짜 기족들이나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보려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주의의 역사 여기가 어딨고 왔다 얘들아 말해봐. 여기가 로마? 로마? 그 로마라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엎드려 뻗쳐주시고 그렇죠 아테네죠. 예 부산은 좀 나가주시고 강화문강장 나가주시고 아 진짜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알려줄게요. 여기 그리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민주주의 기원이라고 하면은 그리스 폴리스 민주주의가 먼저잖아요. 물론 역사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리스에서 발언한 거는 아닌데 발전은 그리스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보면은 부족한 게 좀 많아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로 정착한 걸로 봐서는 많이 높게 봐야 할 점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많던데 민주주의가 그리스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아나 이런 데도 있었고 뭐 인도 그런 데도 있어요. 중동 지역의 초승탈지대로 가죠. 거기서도 이제 민주주의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게 그리스가 가장 유명한 게 갖고 왔는데 근데 지금 봐도 이 그리스 민주주의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막 공평하진 않았어요. 일단 민주주의가 시행되긴 했는데 그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극히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높은 사람들만 결정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족들, 부자들만 결정하는 게 옛날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그리스 때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 무장을 갖춘 남성들만 딱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도 다 정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갑옷이나 무기 진짜 비싼 거 진짜 이 정도 무장이 되는 사람들만 표혜를 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그리스 민주주의였어요. 이제 세금도 착시 내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 여성의 정치 참여 시작은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정치 참여의 시작은 어딜 것 같나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 영국 나왔어. 그리스, 조선 조선은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 프랑스는 항상 이런 거를 다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왕도 막 모가지 자르고 막 요즘에 또 시위하죠. 연금 때문에 연금 정책 막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혁명의 나라인 것 같아요. 자 이 어성 투표권을 먼저 주장한 나라도 프랑스예요. 주장이에요. 시행한 나라는 다른 데인데 주장한 나라는 프랑스예요. 그치 프랑스 혁명이 나오죠. 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여기서 어떻겠어요? 사람들 딱 올려가서 루이 모가지 자르고 그러죠. 이때 와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 게 바스티우 감옥 습격하고 그냥 아 이게 높으신 분들 다 모가지 자르고 그랬어요. 단두대에다가 근데 이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권리선언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유럽 최초의 인권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왕모가지도 자르고 이제 인권선언도 발표했으니까 와 이제 우리 다 자유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단어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1조거든요. 이게 인권선언 1조인데 이게 한글로 보면은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가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 단어가 문제가 돼요. 저걸 이제 업무라고 읽거든요. 근데 저거를 소문자로 읽으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 벌써부터 약간 느낌이 오죠? 네? 근데 대문자로 읽으면 인간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발 이거 쓴 사람이 이걸 소문자로 써버린 거야. 저거를 그래가지고 업무의 범위가 어떤지 거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거야. 이거 아 진짜 근데 반발하면 다 죽였거든요. 그때 자 여기에 어 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거는 물론이고 일부 부르주아들 진짜 부자들만 이런 호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냐라면서 이제 국민사회 이런 쪽에서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물론 이렇게 반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모가지가 잘렸어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참전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올램프 두구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올램프 두구주도 부르주아였어요. 그 여성인데 근데 이 사람도 소설가였는데 여자였거든요. 프랑스 혁명계 활동했던 혁명정치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1791년에 방금 보여줘 이거 업무 있죠.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해요. 우리도 혁명 참여했는데 왜 우리는 인권을 안 주냐 하고 여성인권 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인간의 범죄에 여성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때도 난리가 나요. 이때 책을 써서 했는데 거기에 금기시됐던 여성의 이혼권을 주장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또 이 시기에 한차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범죄가 어딘지 논란이 일던 시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로베스피에르 그 별명이 그 단두대로 막 목자라는 게 취미예요. 그분이 한 30만 명 정도 죽으셨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정권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올램프 두구주라는 사람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 이후로 이제 약 100년 동안 여성운동이 아예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1872년에 미국에서 난리가 나요. 이제 수전 앤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수전 앤선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여자 최초로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수전 앤선이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유권자 등록을 몰래해요. 이제 유권자 등록을 몰래하고 이제 미국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여성 최초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인데 여자가 이제 투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미국 정부에서 난리가 나. 아 뭐 여자가 뭐 감히 어 투표해? 이런 식으로 쫓아와요. 그래서 수전 앤선이한테 가가지고 수전 앤선이를 기소하고 뭐 법원에 소환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전 앤선이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전 앤선이가 약간 이걸 이슈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해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막 법원에서 여성 투표의 합법성을 막 말했어요. 법원에서 막 일치혈정 말을 하니까 신문사들 이제 원조 렉카들이 딱 이거를 보고 뉴스에 달고 미국 전역으로 참정권 운동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성 투표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하는데 그때는 좀 약하게 벌금 판결만 받고요. 물론 이 신문사 원조 렉카들 덕분에 이 수전 앤선이의 활약상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정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전 앤선이는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 협회를 만들거나 뉴욕 여성 근로협회라고 있거든요. 여성 인권 신장에 엄청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제 1906년에 여성 참정권을 얻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여성 운동을 한 끝에 14년 만에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전 헌법 제19조가 비준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전 앤선이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자 그쵸 그쵸 카이사리 말지 않았다. 센서님이 얘기 못하고 넘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전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예요. 고마워요. 카이사리님. 예. 이 나라가 좀 웃긴 나라예요. 이게 뉴질랜드는 이제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여성 참정권을 얻은 나라입니다. 1893년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첫 시작했냐면 이게 좀 웃겨요. 이게 내용을 봤는데 아 장관이더라고 이게 1888년에 여성 투표권을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요. 이때 케이드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케이드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9000명 여성 참정권을 달라 이거를 90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해요. 근데 의회에서 뭐라고 해? 뭐라고 할까 얘들아? 네. 족가라고 하시 아 물론 진짜 족가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네. 이런 느낌으로 했다고 해요. 이런 느낌으로 했다고 해요. 진짜로 저 말을 쓰진 않았겠지. 어. 근데 여성이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케이드 셰퍼드가 좀 도끼가 올랐나봐. 그래서 이번에는 2만 명 서명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저 의회에 한 번 더 당황을 해. 어. 잠깐만. 9000명도 좀 박스 했는데 2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2만 명? 2만 명. 2만 명은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계산은 좀 계산을 해봤겠죠? 아. 좀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아. 아. 근데 똑같이 꺼지라고요. 이번에도. 아. 근데 이쯤이면 좀 그만할 법 하잖아요. 그만할 법 한데 또 해. 케이드 셰퍼드. 이번에는 무려 1만 2천 명의 서명을 받아 냅니다. 대박이죠? 이에 이수는 당시 유질랜드 성인 여성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라고 해요. 당시 유질랜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소입니다. 그 길이가 270미터인데 이걸 이제 세로로 쭉 세우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쫙 썼는데 이게 빌딩 50층 높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안 받으면 폭동이랄 걸 진짜? 너무 강적을 만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질랜드 의회는 이 여성 참전권을 승인하게 돼요. 언제냐 1893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를 논하면서 이제 뺄 수 없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영국이에요.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다뤘는데 이제 영국이 또 빠지면 섭섭하죠. 이제 혐성국이 나라 영국에서도 이런 참전권 운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근데 영국은 좀 특이하게 좀 과격했어요. 아 저는 상당히 과격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그냥 시위 정도만 했잖아요. 여기는 좀 사보타주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에멀린 펜커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멀린 펜커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다른 나라고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보고 이제 자기도 의회 청원해가지고 참전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자꾸 꺼지라고 하는 거야. 영국 의회에서 아니 여자가 여자가 어디 정치를 응?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참전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부결이 나. 자꾸 족가라고 해. 아 어떡해. 여자가 참전권 얻는 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막 의회에서 부결을 해요. 그래서 에멀린 펜커스트가 빡쳐요 안 빡쳐요. 빡치죠. 그래서 에멀린 펜커스트는 여성사회 정치협맹을 조직하고 이제 아 평화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이거 평화적으로 하면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얘네들 좀 무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쉬워가지고 이분들은 단식을 하거나 우체통을 터뜨려요. 이분들은 버킹헌 궁전에 이제 몸을 매달거나 우체통을 터뜨리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좀 당황하죠. 환장하죠. 우선 이제 폭탄 테러면은 작겠는데 갑자기 단식을 하거나 우체통을 터뜨려. 하필 터뜨려도 우체통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공중연합 부스 그 전선 뽑는 거잖아. 약간 선을 넘을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뭐 환장이네요 지금. 그러던 중에 사람 한 명이 죽는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엄청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좀 이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다들 좀 아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913년에 영국에서 경마대회가 열려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한 여성분이 이제 구강 조지 5세 마였는데 경주마에 달려든 사건이 있었어요. 에밀리 데이비슨 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고 외치면서 말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요. 아 지금 삼정권 주면 끝나는 일이 어? 사람 한 명 죽었잖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 전역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1913년이었잖아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아 다들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시위가 팍 벌어졌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해요. 1차 대전 다들 아실 거예요. 1914년에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를 죽여가지고 그걸로 인해 생긴 대전쟁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34개에 이르는 국가가 이 전쟁에 관여를 했는데요. 이 전쟁에 동원된 군인만 7천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는 전쟁기 시 보름 만에 남성 370만 명을 동원해요. 이제 나중에 가면 프랑스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가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때까지 돈을 벌어오는 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싹 다 군대에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떡해. 어떡해 이제. 공장에서 화장품도 뽑고 책상도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농사질의 사람도 없는 거야.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인데 전부 다 전선에 끌려가서. 그래도 생산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남자들이 싹 다 전쟁터로 갔다 보니까 이게 물자를 뽑은 사람이 부족해진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이 게임이 아니에요. 막 팩토리에서 CG탱크 뽑고 막 배럭에서 마린 뽑고 파이어뱃 뽑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후방에서 공장이 열심히 가동이 되어야지 총알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대포도 나오고 막 독가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싹 다 전쟁터로 끌려가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경제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산업 부분이라던가 교통기관들이 파괴가 되고 운용할 사람이 없어서 멈추기 시작했고 농업생산량도 격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생산이 위축되니까 생필품들이 심각하게 부족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남은 노동자들 24시간 내내 굴릴 수도 없잖아요. 막 그러면 폭동난다고 그러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생산할 사람은 필요한데 그쵸. 이때부터 여기서 여자들이 전면으로 공장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남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여자들이 메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산업과 기계 제조 그리고 화학 등 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4배에서 8배 정도 늘어나게 돼요. 전쟁 종전 시점으로 보면은 그래서 특히나 큰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가 군수공업이었는데 이제 세부치를 다루고 복잡한 기계가 가득한 군수공장은 남자만의 영역이었지만 이제 다 여자들만 있는 상황이었죠.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갔으니까요. 이제 단적인 예로 프랑스 군수공장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가 1914년 7월에는 21만 명이었는데요. 1918년엔 91만 명으로 늘어나요. 엄청 늘어 몇 배야? 4배 이상 늘어났네. 그쵸? 엄청 늘어난 게 보이죠? 군수공장만 기준으로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극히 일부고 거의 여성들이 이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 진출을 해요. 그리고 그 사회 진출과 더불어서 엄청난 혁신이 또 있어요. 이제 전자제품이 발전하면서 피탁기도 나오고 청소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노동에서 이제 여성들이 점차 해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좀 남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군대에 가기도 해요. 여자분들이. 또 여군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서 영국군 한 9만 명 독일 1만 7천명 미국은 한 1만 2천명 정도가 여군들이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각 나라에서 이제 나라가 여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소리를 연설을 통해서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다 보니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기점으로 전세계는 참전권을 여성들한테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앞서 말한 뉴질랜드가 1893년 1차 세계대전 전이죠. 그리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부터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2차 대전이 끝난 이럴 때 왜 이렇게 됐게 좋냐? 1946년 그때 좋습니다. 자 이들이 원했던 여성운동은 남자랑 이제 동등하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여성운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정말 정말 대단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여자라고 해서 더 낫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솔직히 이건 좀 소심발언을 좀 할게요. 지금의 여성운동은 그 시절의 여성운동과 비교해서 솔직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센 놈분들은 댓글로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저